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우리기술투자구요. 코드번호는 04-12-9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3일 화요일 12시 15분을 지나고 있구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분께서 한단타왕님께서 눌림없이 갈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강한 눌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나 규제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해준다고 하면 미국정부에서부터 또 다른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는 관점이고 현재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리뷰는 여기서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고 꾸준히 리뷰를 해왔었는데 매수관점으로 조종시에는 매수관점으로 리뷰를 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 올라갈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어떤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렴에 있어서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잖아요.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우리기술투자는 좀 약간 못 가는 듯한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많은 분들께서 우려감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거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주식시장보다는 비트코인 시장으로도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2% 2%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준 게 아마 지난주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미상장 분위기에 있어서 쿠폰 효과에 최소 10조 기대 이렇게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에 최소 10조원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투자업계에 따르면 두나무가 미국 증시가 상장에 도전할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고 최근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기업 공개 IPO에 나서면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기업 가치도 재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코인베이스가 100조원의 가치를 증명한다면은 코인베이스 거래 금액을 뛰어넘는 업비트도 최소 10분의 1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대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코인베이스 안에는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이더리온 아니면 이더리온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이런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코인베이스 예전에 빗성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빗성 프로라는 게 생겨났죠. 근데 코인베이스 프로에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라든지 잡알트코인들이 다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가 100조원의 가치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랑 국내 시장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걸 이제 미래 가치를 좀 땡겨받아서 100조원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투기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가치는 잘하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열기가 그렇게 뜨겁다고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뜨거워지는 시점이 오면 정말 미친듯이 업비트 거래대금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두나무의 상장 분위기는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의 힘이 머수면 위에 올랐고 특히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뉴욕증시에서 상장하면서 10총 100조원의 잭밭을 터뜨린 게 자극제가 되었다. 가상자산 시장이 현재 유료 없는 화랑세를 보이는 만큼 반드시 연내 미국 상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근거가 되는 거는 거래액 증가, 실명 계좌를 지원한 K-뱅크가 계좌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K-뱅크는 업비트와 연계한 계좌가 급증하면서 전체 계좌가 320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예외 적금 잔액의 경우 2조 3,400억 원을 증가했고 한 달 만에 K-뱅크 전체 수신 잔액이 50%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재미없으니까 당연히 코인 시장으로 가는 거고 1일 거래액이 코스피가 16조 원이라고 하고 코인 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7조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도 있지만 당연히 수수료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수수료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내피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점이냐 하면 실제 코인 시장이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살짝 바뀌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코인들이 예전에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이도리움,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이도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다양한 스텔라룸, 에이다 이런 코인들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이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라, 메디블록, 가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자발트장이었다고 하면 실제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녹색선이 무슨 선이냐면 최근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인데 추세선을 좀 계속해서 지금 언제부터였죠? 이때 1월 달부터 최근 3월 달 중반까지도 여기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 저점대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추세선이 지금 이탈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장이 간다고 하면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돈이 좀 더 많이 물리는 잡알트보다는 메이저 알트코인장이 갔을 때는 더 많이 몰리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캡 도미너스도 계속해서 저는 참고를 하고 있고요. 마켓캡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트코인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점유율이 확대가 됨으로써 얘네들 비율은 비트코인의 비중을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시에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더 사람들은 거래에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잡알트보다는 보시면 잡알트랑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차이점이라고 하면 잡알트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엄청 이런 식으로 한 갑자기 5배, 6배, 10배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보기에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더 거래하기에는 더 좋아요. 근데 화려한 맛은 없어도 이렇게 급등주의 주식시장도 보면 시가총액의 작은 애들은 급등을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우상화하면서 추세 만들어주고 여기서 박스 만들고 잠깐 하락 추세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오늘 주식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금 전일에 따른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5일선을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냥 이건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예매하죠. 그냥 조정이면 조정인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중요하다. 상승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약간 5일선이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 수평 매물대에서 이제 거래 기회를 찾아보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눌림을 안 준다고 하면 따라 붙여서 매매할 수밖에 없죠. 따라 붙여서 매매하는 방법들은 뭐 실제 이제 단타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뭐 매매할 거라고 하면 따라 붙여서 매매하는 편이고 근데 뭐 눌림을 준다고 하면 감사한 거고 근데 눌림을 줬을 때는 유리한 게 이제 직장인들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여유있게 지켜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매일매일 매분 매초를 다투는 이렇게 단타를 한다고 하면은 특별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구간은 아니죠. 스케일이라든지 단타를 한다고 하면 지금 구간을 좀 지켜보는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직장인분들이 조금 눌렸을 때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반중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긴 했는데 실제 저는 이제 알트코인장이 메이저 알트코인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b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N, GL팜택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sist광국 시립 공개되120